아산의 한 대학교 신학과 학생들이 집단으로 얼차례를 받는 영상이 학내 SNS를 통해 유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영상에는 한밤중에 학교 공학관 앞 운동장에서 학생 수십 명이 바닥에 누운 상태로 얼차례를 받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. 대학 측은 신학과 선배가 후배들에게 집단으로 얼차례를 준 것으로 파악했다며 학과의 특성상 내부 규율을 강하게 적용하다 보니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. 신학과에서 왜 이런 강압적인 얼차례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지는 가운데 학교 측은 가해 학생을 찾는 한편 반복적으로 얼차례를 가했는지 조사와 함께 징계를 논의하고있습니다.